두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간은 아까 재료 요리 맛 3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 용어로 법률 사실 바꾸는 거야 자꾸 뭐라 재료 요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률 욕구 맛은 뭐다 법률 효과 그러면 재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가 뭐다 별 가지고 요리 만들어서 맛을 느낀다 그 별이 뭐예요 별 의사표시 그러면 요리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별은 뭐예요 법률 아니지 행위 그 다음에 맛이 뭐다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볼일 없는 법률 행위 아닌 권리 변동과 별 볼일 있는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 그래서 법률 행위 아닌 것 중에 제가 아까 내가 법률 행위가 명품이면 짝퉁 준 법률 행위 준 법률 들어가면 또 막 나눠요 근데 그거 알 필요가 쓸데없는데 뭐 하지 말아라 시간 뺏기지 말고 시험에 정말 나오는 부분만 가지고 고민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하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읽다가 두 페이지 읽다가 던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데만 가서 읽고 나오고 필요한데 정말 정말 중요한 데 가서 거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가서 뭐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법률 행위인 그럼 우리가 총칙이 뭐라고 씁니까 프린트몰에 1편이 뭐예요 아니 총칙인데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니까 거기다 의미를 다 부여면 안 될까 그죠 그럼 법률 행위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효 취소인데 법률 행위는 소속이 어디다 생각해 보세요 법률 행위는 사실입니까 요건 입니까 효과입니까 글자를 보는 거야 그 법률 행위 법률 행위는 사실도 아니고 효과도 아니고 요건이죠 그럼 법률 행위는 반드시 사실 중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네 그럼 법률 행위는 이제 의사표시 가지고 아까 뭐다 밑에 중류가 단독행위도 있고 쌍방행위도 있고 합동행위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글자를 놓고서 글자하고 대화를 한 말이 자꾸 책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너무너무 시간 걸리니까 법률 행위는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이 요건이죠 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행위겠죠 그럼 법률이랑 가장 비교되는 게 뭐다 그러니까 그 용어 갖고 있는 거 비교되는 거 소속이 어디고 아래 무엇이 있는지 용어 나올 때마다 소속이 어디고 옆에 비교되는 게 뭐고 아래 뭐가 있는지 이거 자꾸 연습해 가면은 의식적 과정이 무슨 세계로 간다 무의식 세계요 담배 피시는 분들 생각은 담배를 피워야 안 피워야 돼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냥 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담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버리든지 꺾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피다가 나중에 이게 무슨 세계로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못 끊는 거예요 그 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 과정이 무슨 과정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운전할 때 의식회사 안 했어요 초보 운전 때 키 드는 것도 이제 시동 걸어야지 그리고 옛날에는 또 스틱도 아니고 오토도 아니고 전부 다 스틱이었잖아 그 놓고서 클러치 밟고 생각하면서 운전하니까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의식하면서 일단 집어넣고 이런 특히 언덕에서 발로 발로 떨고 있죠 뒤로 뭐 할까봐 자자자자 떨고 있습니다 의식해야 돼 그러니까 30분 운전하면 온몸이 뭐예요 그냥 힘들고 우스갯소리로 옆에 못 끼워 드니까 계속 지친하다 보니까 해운대 갔다 그러잖아 우스갯소리로 해운대에 사람 많은 이유가 뭐다 계속 지친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사람이 많아서 옛날 그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운전도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운전대 앉으면 자연스럽게 뭐 그냥 음악 듣고 비 오는 날 뭐요 혼자서 음악 듣고 가다가 다 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 시험 볼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문제가 16개만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2번 3번 이런게 16개만 있으면 합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815 그때 뭐한다 민법에서 무슨 날 해방되는 날 적어도 그 당시는 몇 개다 16개가 자연스럽게 4개 돼 있으면 돼요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절로 올라가요 4개 4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혹시 여러분들 뭐 합격하면 돈도 돌려주는 거 있어요 보니깐 뭐 300% 뭐 환불하는 것도 있더만 아 그래요 아 뭐 미안합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으면 도전해 보는 마음도 해야 하네요 하겠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도 세 가지입니다 뭐다 위치를 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 총칙이 테이틀 자목이 법률 행위의 무효와 취소 아닙니까 그러면 무효 취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 능능 단통 작사 확가 적다 머리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순서가 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슨 변동 순서가 이거부터 있으니까 이거 설명 한번 드려보겠다 이런 얘기야 무슨 변동 네 권리 변동 권리 변동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한다고요 발생하고 뭐 한다 변경 그래서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세트로 명칭으로 뭐라 한다 권리 변동 그래서 이 발생 들어가면 발생 들어가면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어받는 거 승계 자 그럼 여기 잠깐 설명 드릴게 원시는 그냥 처음 취득 무슨 취득 승계는 이어 취득 그럼 이제 조문을 보세요 아까 한 장짜리 조문 보시면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게 무효 취소되지 않고 등기 치는 거죠 그러면 매매하면 주문해서 효력이 생기죠 등기 쳐도 효력이 생기죠 9조를 해보세요 563조 효력이 생기죠 186조도 등기 하면 효력이 생기죠 자 그러면 등기 하게 되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아니 어디서 드는 건 있어 가지고 대학력이 생긴다 물론 등기성이 나오겠지 등기 하면 뭐다 소유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기죠 매도인의 소유권이 매신에게 넘어가죠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그 밑에 8개 물건 중 몇 개 중 소유권이란 말 있죠 소유권은 본권 소속이다 물건에서는 본권이란 말을 놓치면 공부가 뒤죽박죽대 점유권은 본권입니까 본권이 아닙니까 그러면 등기 안 하고 경작하고 있으면 미등기 매수인이라고 해요 등기 안 했죠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겠네 그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만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물건에서 이 본권 글자를 놓치게 되면 공부가 뒤죽박죽 되면서 억지로 외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공부는요 이해해서 암기하는 경우도 있고 암기하다가 어느 순간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매매해서 등기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했죠 등기 치면 소유권이 등기부에서 갑에서 얼른 넘어가겠지 그러면 승계죠 앞에 걸 이어받았지 그럼 이제 563조를 보세요 거기도 효력이 생긴다고 돼 있지 그러면 매매를 했죠 그러면 달러 달러가 채권이야 달러 달러가 뭐라고요 그럼 3편을 달러 이렇게 해도 좋은데 법전에다가 3편 달러 그러면 뭐야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포장된 말이 뭐다 채권 그러니까 전부 다 포장된 말이에요 무슨 말 여러분들 전부 다 포장하는 거 맞아요 여기 올 땐 그냥 대충 그래도 그냥 대충 갖추고 오죠 이러다 합격자 모인 거잖아요 누군지 누군지 모르겄어 왜 합격자 모이면 다챙 뭐다 멋있게 오잖아 몰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를 자꾸 포장하는 거야 지금 3편은 뭐다 달라 그럼 잘 보세요 효력이 생긴다 갑은 대금 달라는 채권을 취득했죠 사는 사람은 재산권 달라는 채권을 취득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갑의 매도인의 대금 채권은 매수인이 대금 채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 매수인이 대금 채권을 매도인이 이어받은 겁니까? 아니지 매도인의 대금 채권 취득은 매수인의 대금 채권을 이어받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563조에서 매매해서 대금 채권 취득과 재산권 채권 취득은 이어 취득이 아니고 처음 취득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매매하면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승계승계 이렇게 외우잖아 아니야 잘 봐야 돼 그건 결과를 누가 한 얘기에요 뭐 했다고? 매매의 결과 등기에서 소유권 넘겨 받은 건 뭐다? 그럼 조문을 보세요 186조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등기 치면 소유권이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시가 아니고 승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말을 기억하면 공부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반대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차피 민법은 반대죠 아니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자꾸 화가 난 이유가 뭐예요? 자꾸 삶에 화가 침으로 오릅니다 왜 화가 침으로 오를까? 간단해 내가 옳은데 애들하고 할 때도 엄마하고 애하고 싸우면 안 돼 맨날 싸우건대 왜 요즘 친구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막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죽어 애가 뭐예요? 종이 되잖아 그럼 싸우면 안 돼 근데 엄마가 싸우는 이유가 왜 엄마 말이 옳은데 왜 제가 말을 안 들을까? 근데 애도 뭐예요? 나도 머리가 컸으니까 나도 뭐예요? 생각이 있는데 왜 자꾸 강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옳다 옳다 그러면 이제 힘이 차이가 있으면 결국은 한쪽이 지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가 이렇게 지다가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애가 머리가 크다고 갑자기 어느 순간 또 뭐예요? 눌러버리잖아 싸우니까 이게 기준 깨지는 거예요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싸우잖아 내가 옳고 네가 옳고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되니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뭐예요? 갑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는 걸 법원에서 조명을 가지고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공부가 쉬워져요 자꾸 외워 가지고 하려니까 뭐예요? 이해하는 거 몇 개만 이해하면 된다? 몇 개요? 16개 그러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와서 오늘 만약에 4교시면 1시간 하나씩만 기억해도 몇 개요? 한 달이면 16개요 근데 다 자기 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 인강을 들었으면 그걸 다 내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건 일단 뭐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캐션 마커 넘기고 이해된 것만 해 놓고 또 다음 코스 가서 이해 된 거 아니고 그게 뭔가 또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된다니까 근데 4시간 들은 걸 다 이해 된다는 그 생각이 잘못 돼 가지고 매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한 아는 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이거 놓으시면 돼요 뭐 한다고? 내려놓으면 다 내 거야 지금도 하는 거야 지금 원시하고는 뭐다? 초문을 보라고 563조에서 매매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각자 각자 채권 취득은 이어받은 게 아니니까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다 근데 매매에서 등기에서 뭐 취득하는 건? 수혜권 취득하는 것은 뭐다? 말이 짧으면 안 돼요 원시가 아니고 승계 우리 시험은 뭐뭇이 아니라 뭐뭇이다로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면 답이 그냥 그게 그거야 몰라도 그게 답이 그거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563조에서 조문을 보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아 매매에서 효력이 생기는 563조는 무슨 취득이 아니고 이어받는 게 아니고 각자 각자 처음 취득한 거야 근데 매매에서 등기에서 뭐 취득하면 수혜권 취득은 처음이 아니고 뭐다? 이어받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시험에 달랑 매매만 나왔으면 뭐다? 등기까지를 연상하셔야 돼요 매매하면 뭐만 한다? 승계 근데 구체적으로 매매에서 채권 취득 나오면 원시 매매에서 소위권 취득은 승계 자 그 다음에 이 승계가 승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 갑이 소위권을 취득하면 세 가지를 가져옵니다 사용 수익 처분을 가져오죠 뭐 하게 되면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요 무슨 계약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한테 넘어가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건 뭐가 아니고 그럼 조문 두 개 하게 되면 563조 매매를 통해서 각자 각자 무슨 채권 취득 채권 취득 해서 등기 쳐 가지고 뭐 하는 거다 수익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럼 세 가지 다 오겠죠 모두 오고 다 오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을이 이 토지를 토지를 가지고 은행에다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담보 뭐 받는다 대출을 받는다 뭐 받는다 그러면 토지 담보대출 들어가면 네 이 대출해 준 은행은 누구는 은행은 뭐가 있어서 채권이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를 뭐로 잡고 있다 담보로 잡고 있다 그래서 대출 채권이 있어서 담보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등기부에다가 적어놓는 것이 저당권이라고 한다 무슨권 자 저당권 확인하세요 맨 밑에 물권 저당권 보입니까 저당권이 본권입니까 본권이 아닙니까 본권이네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은행은 자신의 뭘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부에다가 어디다가 전부 다 등기부에 있는거죠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적어놓겠지요 그러면 이 은행은 본권 저당권은 갖고 있죠 근데 이 토지는 가서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 판을 봐야지 보인다 이야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할게요 공부는 공부는 강도가 아니고 빈도다 이게 뭔 소리야 공부는 강도가 아니고 뭐다 민법 민법을 하루에 10시간 아무리 세게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빈이 뭐에요 자주 민법 4시간 공부해봐 머릿속 들어간 것도 없어요 판보고서 하루에 한번씩 보기 자주 눈두장 보는거에요 그게 공부에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저당권 보세요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은 본권 있잖아요 근데 본권 저당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토지를 가서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죠 지금 물권법까지 같이 하는거에요 뭐까지 근데 판이 없으면 또 왔다갔다 되니까 화낼 거 아니에요 저도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에요 저당권이 뭐라고 본권 저당권은 갖고 있지만 본권 아닌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A는 사용하는거 아니지 점유하면서 수익하는거 아니지 이것만 오는거야 처분권 어? 처분권이 뭐야? 저당권자는 처분권이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하잖아요 실행하잖아요 실행할 때 쓰는 방법이 뭐다 그게 보통 경매라고 하는거에요 뭐라고 경매권을 준다는 얘기는 뭐다 처분권을 준다는 얘기야 그럼 경매하면 경락대금이 나타나겠죠 그럼 자신의 채권 뭐하고 회수하고 경락이니 소유권 취득하겠지 소유권 날라가죠 남은 돈 있으면 받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저당권을 제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 오는게 아니지 부분적으로 오는거지 그러면 이렇게 몽땅 다 오게 되면 뭐게 되면 몽땅 다 오게 되면 이전적이다 한다 이게 무슨적? 근데 요건 설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라구요 그럼 거기 물권법 용익물권이란 단어 있죠 왼손빛이면 이거 유질적 유질적 이거 묶어서 뭐라 그래 제한물건 이거 끝났어 용익물건 담보물건 세트명칭이 뭐다 제한물건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유치권 설정 이란 말은 없다 지권 설정 저당권 설정 또 모르시고 탁 유치권 설정이 없다 또 그게 또 걸려가지고 뭔 소리야 또 유치권은 합의한 적이 없습니다 타인 물건을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설정이란 말 안 써 알겠어요 어쨌든 거기 전세권 설정 네? 그 다음에 거기 지역권 설정 이제 설정하잖아요 그럼 소유자의 사용수익 처분이 제한된다는 얘기지 그러다 제한물건이 소멸하면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겠지 그러니까 제한물건 설정이 설정적 승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저당권 설정 무슨 설정 설정은 이전적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 그럼 저당권은 뭐가 아니고 갑이 을한테 수익권 넘겨서 을이 취득한 다음에 담보대출 받게 되면 뭐다 수익권 넘겨준 건 아니지 설정해줬다 뭐 있다고 설정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시는 다시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승계는 이전적과 뭐가 있다 설정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매매하게 되면 갑에 특정 부동산이 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상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상속은 빛도 상속되죠 매매하면 이 사람의 빛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빛까지도 오죠 빛까지도 그래서 이전적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이 있고 뭐가 있고 포괄이 있다 포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가 뭐다 그건 이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포괄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상속의 포괄의 가장 대표가 뭐다 포괄 뭐라고요 포괄 그래서 이 발생 가지고 빨리 하면 원숭이 설득포 뭐라고요 원숭이 뭐다 설득포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는 두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순서상 설명드린 것 뿐이야 그러니까 처음 취득 이어 취득 이어봤는데 몽땅 오면 이전적 부분 오면 설정적 올 때 빛까지도 빛까지도 오는 게 뭐고 포괄이고 빛까지 오는 건 아닙니다 특정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변경은 변경은 주체가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내용이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작용 변경이 있다 무슨 변경 자 그럼 여기 매매하게 되면 주체가 변경되죠 무슨 승계는 그러면 내용 변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달라 있었죠 달라 있었죠 그러면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이 있는데 매도인 잘못으로 건물이 홀라랑 타게 되면 못 넘겨봤죠 매수인의 재산권 채권이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네 자 보세요 프린트 보세요 한장짜리 보시면 맹꼭대 채무불량 있죠 채무불량은 무효 취소일 때 쓰는 경우가 아니죠 잘 보세요 매매가 무효 취소가 아닐 때 유효죠 달라죠 달라 달라 달라가 있는데 안 주는 경우가 있죠 해볼게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긴다 따라 볼게요 갑의 채권은 의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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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죠 채무를 이행해야 돼 안해야 돼 못하는 것이 채무분류 무한도전 됐어요 양쪽 귀 잡으세요 잘못 있는 거 귀체역사유 왼손 내미세요 이행기체 이행불륭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됐어요 그게 채물륭 얘기에요 채물륭 무슨 불이행 채물륭은 전전 양약 효력이 생긴다 짝짝 짝짝 해야 되겠지 뭐하다는게 뭐다 채물륭은 두 가지가 있다 양쪽 귀 잡고 이행기체 이행불륭 법정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러면 매수인의 재산권 달라는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배상으로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죠 네 그걸 내용 변경이라고 해요 무슨 변경 그래서 거기에 성질적 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변경 무슨 변경 질적 변경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에서 제한물권 설정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다가 두 가지가 한 가지가 빠져나가죠 양이 바뀌지 그걸 양적 변경 무슨 변경 수량적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한물권 설정하면 양이 빠져나가잖아 다시 복귀하겠지 무슨 변경 수량적 변경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작용 변경 여기 1번 저당권이 있었고요 무슨 저당권 그 밑에 누가 있었다 2번 저당권이 있었을 때 뭐가 있을 때 혹시 돈을 다 갖게 되면 뭐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자동소멸일까 말소소멸일까 돈이 다 사라지게 되면 저당권은 자동소멸 말소소멸 기억하세요 모를 때는 자동으로 가세요 칼이 들어와도 모를 땐 무조건 뭐로 가세요 자동으로 기억하세요 답 맞히는 요령까지 알려드려요 여기겠죠 답을 몰라도 뭐한다 그게 답이다 모르면 뭐다 자동 이건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종이기문에 주가 소멸하면 종도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겁니다 돈을 다 갚았다는 얘기죠 등기는 무효등기죠 2번이 몇 번으로 가요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하죠 힘이 세졌죠 파워가 업됐다 그걸 작용변경이라고 해요 무슨 변경 그러면 이 총칙은 별 얘기를 다 하는거죠 물권법 얘기 채권법 얘기 막 섞여서 얘기하죠 axbx cxdx는 y다 공통적인 것이 x죠 가로열고 abcd는 y죠 y가 민법이죠 x가 총칙이야 물권 채권 친족 상속 다 뭐하는 거니까 총괄하는 거니까 별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아까 상속도 나왔잖아요 상속 그죠 그런 얘기를 공부한다 자 소멸합니다 수익권이 넘어가면 완전히 수익권이 사라진 건 아니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큰 뭐 하지 마세요 의미는 두지 말라 그런 얘기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에 입각해서 나온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확대시키지 말까 어쩌다 어쩌다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파트 자 가봅시다 책자 19페이지 19페이지 권리변동 형태 자 가를 보니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처음 취득이죠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승계는 뭐다 이어 취득 원시 취득하면 거기 선점 나옵니다 뭐 나온다 선점 무지물 선점 습득 유시물 습득 쓰지 마세요 시어 취득은 색깔 칠하세요 시어 취득 무슨 취득 요거는 남의 땅 깃발 꽂고 20년 지나면 내 땅 될 확률이 있다 남의 땅에다 못 꽂고 깃발 꽂고 몇 년 20년 지나게 되면 등기해야 수익권 취득하는 파트입니다 물권법에서 나온 용어예요 다음 선의 취득 건물 신축 자 그럼 이제 맨 끝에 무슨 말 했어요 매매 계약을 통한 채권 취득 있죠 그게 이거야 이거 아까 563조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조문 보면 별거 아닌데 조문 안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린지 계속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 가보는 거야 조문 보면 답이 있어요 아셨어요 승계치대권 승계치대권 거기 이전적권 뭐가 있어요 설정 여기 있습니다 그죠 사용수익 처분이 몽땅 온다 이전 사용수익 처분 중에서 부분으로 오면 설정 그래서 맨 밑에 저당권 있죠 그거는 기억해 두세요 시험해 놨던 거니까 무슨권 특정과 뭐가 있어요 포괄 있죠 특정의 대표가 매매죠 포괄의 대표가 뭐다 상속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건 어디 써먹냐면은 꼭 선의의 상속인 요렇게 나와 선의의 상속인에 속지 말 것 선의의 특정 승계인은 보호대상이 되지만 선의의 포괄 승계인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DNA가 같기 때문에 의사표시 공부하면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나와 무효 무효 취소 취소 가지고 선의 제삼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포괄 승계인 들어가면 안 돼 DNA가 뭐하므로 근데 선의의 특정 승계인은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겠지 거기서 주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선의의 상속인 요게 나오면 속지 마세요 가끔 이렇게 던집니다 미끼던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넘기시고요 20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체 내용 자 내용 변경에 질적이 있죠 네 질적 변경에 보시면은 물건 인도를 목전한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했다 그랬죠 이게 아까 그거예요 뭐요 계약이 유효한데 재산권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지 아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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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다 질적 성질 질적 변경 양은 아까 제한물건 설정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자격의 변경은 효력 변경 임차권 등재하는 경우 저당권 순위 승진 있죠 1번 저당권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이 뭐한다 순위 승진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21쪽은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재료 요리맛 아까 있었죠 판다 산다가 뭐고 사실 매매계약이 뭐가 되고 요리 발라달라가 뭐다 효과 요렇게 해서 재료 요리맛 그리고 신경쓰지 마세요 자 넘어가시고 넘기셔 가지고 이제 드디어 27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27페이지 가시면 법률행위와 무슨 표시 의사표시 책 순서경 별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는 소속이 어디다 아니 그림을 기억하면 돼요 별 들어가 있는 법률행위는 사실도 아니고 효과도 아니고 요건 위치로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 법률행위가 의사표시 가지고 2번 3번 있습니다만 신경쓰지 마세요 자 준 법률행위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라구요 명품 아니고 짝퉁 최고 때려서 침묵 지키면 우리 시험법에는 뭐가 없다 일수가 없고 처음보다 노로 조문이 결정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나중에 답 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 자 넘기시구요 자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일방적이 있고 서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은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계약이요 이유가 뭘까 계약 자유 원칙 프린트 프린트를 보시면 여기 계약 종류의 첫 번째 거 나오죠 네 민법 전 있고 없고 가 있죠 15가지 전형 계약만 있는게 아니고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아까 증조 할배 거기에 이름이 없는 다른 계약들은 전부다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라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건은 8개 전형 물건만 쓰셔야지 비전형 물건을 만들면 안 돼 등기와 연관이 있으니까 물건은 함부로 다른 것을 만들어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거긴 물건 법정 쥐 무슨 쥐 근데 3편 채권 15가지 계약은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무슨 계약도 있고 전형 계약도 있고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책자에다가 비전형 계약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네 그럼 그 위에는 전부다 15가지 전형 계약이죠 그죠 그러면 비전형 계약에다가 몇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 해제 뭐라구요 자 합의 해제는 단독행이다 계약이다 지금 제가 방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비전형 계약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고 합의 해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해제란 말이 있었죠 해제 그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거죠 그냥 보통 말하는 해제 있잖아요 이 해제는 별리표시 뭐다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죠 근데 합의 해제는 너도 너도 싫고 나도 합의했다고 했잖아 지금 무슨 해제 그럼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쌍반 계약이 되겠죠 근데 전형이 없죠 증조 할배 매화궃보고 차차차 그 차차차 거기 나와있습니다 뭐일까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 시험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쵸 어 그럼 거기 합의해제 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쵸 그럼 합의해제는 뭐다 전형이 아니고 뭐다 비전형 그러면 이 합의해제가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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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제가 나오면 시험에 꼭 같이 어찌하는 거니까 합의해제가 나오면 항상 같이 기억할 단어가 이걸 같이 기억하세요 손이 없다 이렇게 여덟 글자를 항상 연습하세요 뭐 없다고요 계약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합의해제가 나오면 뭐가 없다 손은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을 같이 엮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돈 돌려줄 때 이자 붙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무슨 해제 합의해제는 어디가 아니고 단독행위가 아니고 쌍방행위 계약 전형 계약은 없죠 해제는 아까 어디 있었어요 아까 취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있죠 해제는 총칙 소속이다 맞다 틀리다 맞죠 해제는 총칙 소속이다 손 벌리세요 또 까먹었어 매매가 매매가 총칙이 뭐라고 무효 취소가 안 돼야지 간다고 그랬지 그럼 해제는 어디 소속이 아니야? 청칙은 무효취소라니까. 해제는 채권에서 노는 거야. 채권. 해제 가서 온다고요? 이게 어디 소속인지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 그러니까 다른 법을 공부할 때도 내가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데 어디 소속인지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은 흐름을 잃지 않고 나날이 지날수록 성적 시간이 느낌이 생기는데 이게 없이 맨날 이것만 보는 사람들은 없어. 정신분일에 걸려. 그러니까 한 글자 외우는 것만 가지고 닥달한 사람은 안 돼. 그게 왜 그런지를 이해한 다음에 한 글자 가지고 외워야지 그게 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놓고 나중에 이해를 한다든지. 보완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제는 소속이 어디다? 힘들어요? 그럼 다시 봐. 공부는 뭐라고? 공부는 강하게 압박해서 공부해봐야 의미가 없어. 하루에 10시간 민법 공부하기보다는 매일 5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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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30분 공부하는 것보다 5분, 5분, 5분 나눠서 6일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여러분들 운동하러 갔는데 그날 폼을 갖다 한꺼번에 가르쳐줍니까? 나눠서 가르쳐줍니까? 골프패러 갔는데 그날 다 가르쳐줘요? 그때 처음 이러다가 나중에 귀찮게 올라갔다가 끝까지. 착각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아라구요? 어느 날 날 잡아서 공부하지 말라고. 날 잡아서 공부하는 건 다 도망가. 뭐라고? 빈더. 봤어. 해제가 어딨어요? 아 눈으로 확인하라고 현장에서. 아니 여기 채권 쭉 가다가 여기 해제 있잖아. 해제. 이제 봤어요? 해제가 어디 소속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매매가 무효 취소가 아니고 유효일 때 안 줬을 때 쓰는 이유가 뭐다? 계약이 모일 때 유효인데 안 주지. 그때 쓰는 이유가 뭐라고? 채물리행은 양적 기책사여 잘못 있고 이행지체, 이행불룸, 법정, 해제, 제, 제가 어딨어요? 3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해제가 어딨다고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별 얘기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왜? X니까. 물건, 채권, 친족, 상속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총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총칙 공부할 때가 제일 어려운 거지. 뒤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막 나오니까 용어가. 그러니까 해제는 어딨다? 그럼 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대방 동의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해제. 해제, 해제.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합의 해제는 뭐라고? 서로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서로 아주 특수하지. 그럼 법정 해제는 손해배상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돈 돌릴 때 이자를 붙여줘야 될까? 안 붙여줘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위에 올라가면 채물량이 있죠. 일방적으로 법정 해제는 모두 붙고 원상 회복할 때, 돈 돌려줄 때 이자도 붙여줘야 돼. 받은 날로부터야, 다음날로부터야. 받은 날로부터야, 다음날로부터야. 힌트, 하루라도 더 받아야 돼. 받은 날로부터 이자 붙여줘야 돼요. 손해배상도 있지. 그런데 무슨 해제는? 아니, 아니. 합의 해제는 그게 판례 태도야. 아, 나중에 판례 특강 있을까? 없을까? 있어. 6월 마지막 주하고 7월 첫째 주에 두 번 나눠서 할 거야. 알겠습니까? 왜? 시험 끝이 적합보다 다툼 있으면 판례 이해한다고 돼 있죠. 그럼 판례 특강 들으면서 다 모르면 안 되지. 앉아서, 아, 그렇죠. 그래서, 어? 하나 적고, 아, 어?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적는 게 아니고 뭐다? 듣다가 새로운 거, 어? 어, 어, 이거. 그래서 그냥 하루 총 해서 뭐 한다? 두 번 나눠서 할 거야. 6월 말하고 뭐다? 7월 초, 1월 할 거니까 미리 스케줄 빼놓으세요. 아셨어요? 다시, 합의 해제는 뭐가 없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계약 소속이에요. 그냥 해제는 단독행위. 그런데 합의 해제가 15가지 계약이 없으니까 무슨 계약이다? 비전형 계약이다? 그렇게 연습하시라. 아,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고 합동행위는 큰 의미가 없어. 잘 안 내.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이니까 하나 더 해야 되겠지. 자, 29페이지 보시면 채권행위란 말 나오지. 자, 펜드시고 색깔 딱 제목을 칠하세요. 채권행위. 다음, 그 밑에 처분행위, 이 물건행위, 색깔지 좀 보세요. 무슨 행위? 물건행위. 그러면 저를 보세요. 선빛이고. 3편이 채권이었죠. 매매했었지. 2편이 뭐였지? 여기는. 없잖아. 물건, 총책, 채권. 그러면 채권에다 행위자 붙여봐. 물건에다 붙여봐. 그럼 법률행위는? 재산행위와 가족행위가 있다. 무슨 행위? 이게 재산행위와 가족행위가 있다. 재산. 이게 뭐라고? 그러면 총책은 주로 어디랑 놀아야 돼? 가족행위랑 놀아야 돼? 주로 재산행위야. 그럼 재산행위는 뭐하고 뭐가 있다? 채권행위와 물건행위 있다는 얘기죠. 채권행위 대표가 뭐예요? 매매짐. 매매, 매매. 물건행위는 뭐냐? 보여 드릴게. 물건행위를. 아까 민법은 뭐라고? 이걸 수시로 보는 거야. 수시로.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 머릿속에 뭐한다? 무식색에 들어가. 그러면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합격하시고 10년 지나도 이건 기억에 남을 거야. 진짜라니까. 그다지 5년 만에 만나면 뭐예요? 그럼 186조를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법률행위 보였죠. 물건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 마니? 변기하여야지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질문할게요. 이건 채권행위일까요? 물건행위일까요? 여러분들의 찍기 실력을 보는 거예요. 이 법률행위는 채권행위일까? 물건행위일까? 답이 다르잖아. 그래서 시험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야 돼. 한국 사람은요. 외국 사람들이 없는 게 눈치래. 눈치가 엄청 빨라야. 눈치 눈치를 봐. 채권행위 물건행위. 왜요? 그 2편 물건 거기 있잖아. 그거 무슨 행위? 그렇게 둔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 매매는 채권행위일까? 물건행위일까? 어떻게 채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보면 책 순서대로 미쳐. 이거 보고 맞추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행위? 채권행위일까? 매매는 채권행위다. 왜? 팔고 사는 판다 산다면 달라달라는 채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매매는 채권 발생시키는 행위다. 그러니까 15가지 계약을 맺으면 전부 다 달라달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뭐 되지 않고 무효 취소되지 않고 유예해가지고 법률행위 있죠. 그 186제 법률행위를 굳이 얘기하면 매매와 연관되면 장금, 지급, 등기, 서류 바꾸는 경우 186제 법률행위 있죠. 뭐하고 뭐 바꾸는 거? 장금하고 서류 바꾸는 거. 그러면 그때 수입권 이전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장금을 주게 되면 수입권이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등기, 수입권 넘어가겠지. 이게 무슨 행위? 물권 행위. 등기도 있죠. 그냥 시험 볼 때 어려운 거 아니까 법률행위와 등기를 묶어서 그냥 물권 행위로 기억해. 학설이 나눈다. 법률행위와 등기를 갖다 무슨 행위? 물권 행위. 그럼 볼게요. 무권리자가 무슨 자가? 무권리자가 등기 넘겨지게 되면 그 용서 돼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등기 넘겨주는 건 효력이 없겠지. 근데 무권리자가 지껏도 아닌데 타인 권리를 매매하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을 다 내야지 자동 취득합니다. 경락대금 일부하고 다 다 줘야지 수입권 취득하지. 근데 일부 주고 다 지급 전 팔아먹는 경우도 있지. 그럼 타인 권리 매매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사는 사람도 알아? 몰라? 알아. 그럼 타인 권리 매매도 뭐하다? 유효. 피세요. 무권리자가 매매, 채권 행위하는 것은 뭐하다? 유효. 무권리자가 등기 치는 것은 무효지.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무슨 행위하는 거? 채권 행위는 유효. 무권리자가 물권 행위하는 건 무효. 그게 포인트야. 이랬어요? 그래서 거기 채권 행위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는? 자, 몸동자 여기죠. 근데 무권리자가 무슨 행위하는 거? 근데 무슨 행위하는 거? 물권 행위, 처분 행위하는 건 뭐하다? 이게 포인트야. 근데 조문을 보고서 여기다 연상하면 되잖아. 무권리자가 뭐하는 건? 매매하는 건 유효. 무권리자가 등기 치면. 그걸 포장한 거예요. 무권리자 채권 행위는 유효. 무권리자 무슨 행위? 물권 행위는 무효. 됐어요? 자, 나머지 이야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꼭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